SG 기상캐스트 와우. 정말 저 빨간점이 움직이는 듯 맞는 듯. 심판의 판정. 득점 인정. 연속 득점. 1회 대회, 2회 대회 모두 11위를 차지했다가 3회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프라드릭 쿠드롱이고요. 옆으로 돌리기 득점. 일단 내려옵니다. 3연속 득점. 초반부터 무섭게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쿠드롱입니다. 포지션도 아주 잘 떴습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득점으로 연결. 나란히 일렬로. 네. 약간 눌렀고요. 공이 점프되더라도 저렇게 타점을 내려서 쳐야 하는 공이었죠. 네. 대회죠. 네. 평범한 대회죠. 그러면서 계속되는 타이런. 유럽 선수가 오른손에 장갑을 낀다는 것은 왼손 샷을 하겠다는 거죠. 손을 바꿔서 스트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유럽 선수들은 저렇게 왼손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연속을 많이 했죠. 부드럽게 진행되면서. 6개 연속. 스트로크. 매체가 아주 잘 풀리고 있어요. 스트록을 과하게 하지 않고. 네. 저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길들을. 네. 필요한 만큼의 스트록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자. 아까 들어돌리기. 자. 일곱 개. 자. 일단은 뭐. 이 그룹에서는. 누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조 예선에서도 쿠드라이 초반에는 잘 나갔었다가. 쿠바 레펜스가 뒤집었어요. 네. 옆으로. 이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퍼쿠션 진입인데. 들어가네요. 아. 분명 저건 좀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경기 초반이라. 네. 지금. 미끄러지는 부분이. 아직 살아있죠. 네. 약간 이제 처져서 떨어진다는. 네. 살짝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우. 강한 회전을 탑니다만. 고잘할 듯. 네. 힘이 부족합니다. 여덟 개의 하이런을 보여주는 쿠드롱입니다. 자. 득점한 이후에. 자. 뒷공. 가급적이면 어렵게 주려고 노력을 한거죠. 네. 지금 뭐 여기 있는 선수들 모두. 선수를. 어어. 신규 선수. 예를 들어. 선수들. 신규 선수. 신규 선수. 한 0인. 이것이 돈을 찾아가죠. 감사합니다.